빠져나오면서 김낙현의 뱅크에서 여유를 갖췄습니다. 팀 디비도 사기가 많이 떨어진 모습, 단조로운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낙현 속점! 승기를 굳히고자 투입한 모투리와 김낙현의 손끝에서 불이 뿜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원들과 점을 주십니다. 서서히 한쪽으로 많이 기울기 시작했고요. 3분 안쪽으로 오는 경기는 접어듭니다. 김낙현,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만듭니다! 오늘 승기를 굳히는 데 있어서 김낙현 선수는 제 몫을 충분히 다해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낙현 선수, 이대현 선수, 두 선수 모두 좋은 하락 보여줬습니다.